여보, 나 차 운전하고 싶어. 그래, 잘 생각했어. 한국에서 살면서 차 운전이 기본이야. 맨날 내가 태워줄 수 없잖아. 맞아, 나도 그게 참 깝깝했어. 여긴 시골이라 지하절도 없지. 버스도 자주 오지 않지. 이참에 마음먹고 매너를 딸 거야. 요즘 베트남어로 학과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편할 거야. 그걸 합격하면 매너가 나와? 아니지. 학과 시험을 합격하면 기능 시험을 보게 될 거야. 그건 학원에서 공부해서 기능장에서 시험을 봐야 돼. 그걸 합격해야 도로로 나갈 수 있지. 몇 번 연습한 다음에 도로주행 시험을 치게 될 거야. 그거 합격하면 매너가 나와. 알았어. 그럼 내일 당장 학원을 등록해줘.